안녕하세요 제롬이입니다 오늘은 불가사리 트레일을 만들어볼게요 처음 사용해보는 몰드라 테스트 겸 간단하게 만들어볼게요 불가사리 하면 빨간 불가사리가 생각나서 빨간 불가사리를 만들거에요 빨간 불가사리에 글리터를 넣어드린 글리터는 마니렌즈에 매지컬 글리터를 넣어줄게요 제가 요새 오색 글리터를 많이 사용했는데 TMI지만 제가 글리터통을 엎어서 왕창 써야겠다 하고 쓴거에요 총 80g 정도 레진이 들어갔으니 만드실 분들은 참고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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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